경남에는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를 문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정체전선이 남아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모레까지 50에서 150mm 정도인데요. 특히 내일 오전 사이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우리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는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4도, 함안이 25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7도, 함안이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지역도 진주가 24도, 거창이 2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7도, 함양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